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해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교도소 교정공무원들에게 단체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교정공무원들 난리가 났으며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행동에 법무부 내부 직원들도 대환용의 뜻을 표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 내부 블라인드망에서 한동훈 장관을 칭찬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제일 말단 공무원 제일 힘든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의 교도소 교정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무부 장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정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인지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드러났으며 전국에 있는 교도소 간부들도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진심에 감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단체 메일을 받은 이후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으며 법무부 내부 블라인드망에서도 교도소의 핵심 간부라고 밝힌 교도소 직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칭찬과 또한 감사함을 계속해서 표시하고 있다 익명의 교도소 직원이라고 밝힌 고위 교도소 직원은 2006년도에 정체되어 있던 이런 교정공무원에 대한 초후 개선과 여러 상황들 개선해 주겠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메일을 이렇게 보낼 줄 몰랐다며 그 전에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교정공무원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교도소 A 직원이라고 밝힌 이는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교도소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초후와 개선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집쪽 한동훈 장관이 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공무원들과 여러가지 정책들을 상의한 부분들을 생생히 기억한다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진정성 정말 대단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현직 직원이라고 실명을 밝힌 이는 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직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되고 난 이후에 법무부 직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 당시 법무부 청사 앞에 수백 개의 꽃다발에서도 나는 사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00일 축하 꽃다발을 보고 눈물을 흘렸으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팬덤은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을 믿고 가겠다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진정성 그것이 전국의 팬덤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그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일 잘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댓글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도 칭찬합니다 그 전에 그 전 장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해내며 오로지 국민들과 우리 법무부 직원들을 위한 한동훈 장관의 그 진정성이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실명으로 사실상 그동안 법무부 직원이다 라고 대놓고 드러낸 바가 없는데 이제 저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제가 법무부 직원입니다 라고 하면 많은 네티즌들과 유저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칭찬 법무부 직원 진짜이냐며 칭찬을 받으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교도소 교정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캡쳐를 해놓고 이것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진심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전국의 교도소 교정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장의 동료 교정 공무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용자 교정 교화와 수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교정 공무원들의 초후 개선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장 교정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무 환경 및 수당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상황 대기실 휴식 공간 및 현장 근무자실 사무 환경 개선 외에 내년 예산의 노후 비상 대기 숙소 리모델링 야간 근무자의 급식비 및 특수 건강검진비 인상 특정 업무 경비 지급 대상 현실화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확대 피복비 인상 등을 법무부 내년 예산의 최우선순위로 정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이후 그대로인 개호 업무 수당의 인상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교정 공무원들의 초후 개선은 단순히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수용자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밑바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양 교도소 현대화 사업 역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용 질서 물란 행위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수용자들이 공권력을 존중하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불안전한 형태로 운영되어 온 야간 교대 근무 체계를 개편하여 완전한 사부제가 되도록 단계적 지속적으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고 현장 인력 증원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입니다 동료 교정 공무원 여러분 수용자의 교정 교화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더욱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교정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올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법무부 내부 블라인드망 지금 이 캡처에서 올린 밑에 캡처에서 올린 밑에 글에서도 어떤 여성 공무원은 법무부 공무원은 눈물이 난다 감동스럽다 이건 정말 진심이다 또 이 소식이 지금 각종 커뮤니티 2030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잘 뽑았다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일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위대해질 것이다 또한 추미애와 박범계가 소환돼서 연일 이 한마디로 주려 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참 대단하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네 감사합니다.